일반 금결환 이용으로 선택하여 회원 가입하신 분들께 송금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송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통장 잔액 조회 버튼을 눌러 잔액을 조회하신 후 보내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송금 수수료를 확인하신 후 무료 쿠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료 쿠폰을 선택해 주세요. 국가를 선택해 주세요. 수령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받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계좌 송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적을 선택해 주세요. 영문 성을 입력해 주세요. 영문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중국의 경우 관체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은행을 선택하세요.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주 이름을 선택해 주세요. 주 이름을 선택해 주세요. 도시를 선택하세요. 신청인과의 관계를 선택해 주세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받는 사람 정보를 확인하신 후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송금 목적을 선택하신 후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수수료 무료 쿠폰을 체크하셨습니다. 보유 중인 쿠폰 한 개가 차감됩니다. 쿠폰 사용을 원하시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근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세요. 해외 송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 완료 후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해외 송금 거래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이것으로 해외 송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해외 송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